고맙습니다. 아랑아 좀 기다려 기다려 밥은 좀 있네 밥은 조금 이따 가져올게 간식당을 가져올게 도치하고 나비 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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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 나오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나비는 나비는 아예 나갔었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여기도 아이고 됐다 어디갔지 뭐지 아 밥통에 또 하나도 없네 아이고 저녁에 또 누워와서 먹었네 우리 아저는 이게 깨끗이 안 걸고 먹는데 깨끗이 걸고 와서 또 먹었어 아이고 언제 밤에 짱갈뻘이 되겠다 나비가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갔었거든 나비가 좀 먹고 나가든지 이제 안 잘 안 나왔으면 없으니까 나가는구나 도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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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주가 잘 죽을래 이제 간식도 꺼내줄겠다 배놀 먹는거 아니야? 너꺼 아니지? 그래 뭐야 물 줄게 물 발근이 먼저 죽을래 공은 아 오래 걸릴걸 좀 딱딱하지? 제껌이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더라구 아이고 어찌나 급해졌네 거기서 뭐하는데 엉가하는거야? 엉가하지 아닌거 같은데 그냥 닥터다지한테 있는거지? 아이고 자비에서 어디 가버리고 크림 먹구 크림 옆에서 또 내려 아 호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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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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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더 거기 앉는거야? 신발탄이 자꾸 간식으로 비니까 여기가 좋은가? 문꽃 좀 빼까? 이리와봐. 문꽃 좀 대자. 여기가 이렇게 못 만지게 하는거야. 한쪽은 빠졌어. 제쪽은 빠졌어. 딱 있는데. 됐다. 제쪽에 있었던게. 이리와. 신발탄에서 나와. 좋아 오늘 가뜩한데 소찌 뭐야 다 먹었는데 나비야? 나와 배속에 신밧장에 있는 구름은 저기 자러 가는 데 갔어 아롱이 아롱이 벗고 있네 원래 앞때는 다 돼야 되겠다 이제 촬영된다 나비야 나와서 어딜 가려고 물 먹으러 가야지 물 이리와 그쪽으로 말고 거기 앉아있어 나비야 물 먹으러 가자 이리와 나비야 요즘 물 안먹네 어제 저녁에 먹겨먹었다 지금 지금도 안 먹어야지 아침에 아이고 하도 막 그렇게 앉아있을거야 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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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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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 가는거야 학교가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가고있는 나비야 나비야 공부 열심히 해 선생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하하 하하 왜그래 사이좋게 놀고 이 나비야 사이좋게 놀고 굴러 사이좋게 놀고 선교 하하 학교 가는 길이 하하 땅 자 어디 호수 아 구름이가 왔네 구름아? 구름이 따라왔어? 나비 어디까지 갔네 아이고 이비 나비야 찾아본다 가다가 기침소리 나비야 아이고 안 땡기지 나비야 나비야 오늘은 이상한 지킬러 가네 이번에는 이렇게 돌았어 이리로 갔는데 아이고 저기 가버렸다 어디야 아이고 촬영이 안된다 아이고 아이고 아비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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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야 아이고 주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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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